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 던전 가장 어두운 던전 두번째 던전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자 불꽃의 부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이거를 다 하나씩 꼈어요 한명만 빼고 그래서 한명은 이제 쉴드를 걸어주는 이 아군을 아군이 보호 강요하도록 하는거 이 동료방패 이거를 배워가지고 하나를 걸려고 합니다 자 템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야만인 이거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크레센도 상자 피해 15%랑 속도 2% 증가해주죠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 자 다이 다스 디스마스머리 그리고 부족 얘는 기절 얘가 기절되면 안되니까 기절 저항 걸어놓고 회피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희귀 어 희귀 중에 이제 민첩의 주화 속도 올려주는 거죠 약화 기술 강화시켜주고 자 약화 약화 이거 있고 있고 그리고 자 성련은 태양망토 회피 걸어놓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퇴비가 다 높아요 자 가보죠 알아 알아 가보자 가보자 자 다 풀세팅 해놓죠 풀세팅하고 와우 많은데 자 삽은 필요없던거 같았어 횃불 횃불 다 가져가죠 어 횃불 많아 24개 정도만 장자 2개를 쓴다 자 성수 횃불은 이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 같고 성수 12개 그 다음에 붕대 6개 그 다음에 약초 6개 먹을게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풀세팅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횃불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해독제도 가져가죠 해독제가 중독 역병 이거죠 뭐 얼마나 어렵겠어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 자체가 스트레스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이거 남자는 직진 직진 갑시다 어우 생겨먹은게 개 징그러운데 그거 같애 그 뭐지 영화중에 막 그 뭐지 일몬영화인데 그 손에 감염되가지고 나오는 그 영화 있는데 제모 까먹었다 일단은 방패를 방패를 여기다 걸어두자 니가 못방해 다 걸어줘 전체 회복 전체 회복 전체 회복 전체 회복 전체 회복 그치 얘네들이 다 스트레스 잖아요 쒸... 쒸 했게들 얘부터 아씨 안죽었어 쉬랄죠 오우씨 개 아픈데 햇빛 다 올렸는데 이렇게 단다고 자 방어력 올려줄게요 얘 맞아도 안 아프게 뭐하냐 너 생각보다 다 단단한데 내가 약한건가 어우씨 아파 자 한 번에 죽었죠 한 번에 죽었죠 한 번에 죽었죠 자 힐 한 번 해주고 아 여기 붕대 한 번 매야겠다 붕대 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아 이달았어 얜 어색 얜 어색 다음판 죽었죠 보호해도 의미없어 아 아 아우씨 출혈 출혈 데미지마 치료 한 번 해주고 붕대 좀 많이 챙겨올걸 그랬어 아 아우씨 스트레스가 벌써 35네 처음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자 붕대 하나 더 매주고 자 남자는 오른쪽 남자는 오른쪽 아니면 위 무조건이죠 얘는 뭐지 광어종이야 쓰읍 얘 뭐 또 버퍼 가는 버퍼 거는 애 같은데 와 이 이놈의 쉐야키 명중치명 얘 빨리 죽여야될거 같아요 와 씨 아니 아우 씨 맞았으면 물러갔겠다 자 회복시켜주고 자 분대 매주고 자 분대 매주고 아 데미지가 뭔가 아쉬운데 자 좋아 그 다음 얘 죽이자 얘 뭔데 또 아까 그거죠 자 크리티컬 좋아 해피가 해피가 뭐 하나도 안통해 지금 해피가 지금 몇인데 해피가 50인데 네 방어력 올려주고 자 회복시켜주고 밖으로 컸 왓 와 방어해줬는데 치명타가 막 이거 뭐야 데미지가 데미지 정말 없죠? 다시 회복, 회피 회피 강원 걸어주고 아 아퍼 야 붕대 다 썼다 이씨 자 물, 음식 이럴 걸 대비해서 가져왔죠 바로, 바로 알아봅시다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나도 안보이네요 아주 그냥 하나도 안보여 잠깐만 다음, 다음 방에서 이거 적 만났네 일단 먹어줄게 자 방어 걸어줍시다 여기서 이거 해주고 영광에, 이게 영광에선 타는거 같죠? 아닌가? 이거 먼저 죽이자 와 개딴딴한데? 방어가 33퍼 와 개아파 어떡하지? 킬 치명타 좋아 치명타 좋고 크리티컬 그남 아 얘, 얘 뭔가 불안하니까 죽여 회피 걸어주고 하 개아픈데 자 이거 회복 한번 합시다 자 광어 한번 하는거죠 공격력도 올라요 버프 개쩔어 아파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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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스트레스 봐 스트레스 봐 지금 큰일 났어 이거 킬 한번 해주고 와 치명타 좋고 지금 회 지금 아니 회피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나도 담았네 아 궁대 거의 다 써가는데 아 궁대 거의 다 써가는데 아 궁대 거의 다 써가는데 10정도 10정도? 10은 괜찮아 아 그놈의 손가락 수시기 진짜 야 이거 10따라 10따라 이거 아 와 이거 진짜 큰일났네 회복이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회복 20핀데 얘를 때려도 얘가 맞는다는거 아니야 16 오죽네 자 궁대 매주고 성수도 먹어줍시다 왕에 다쳐 맞네 그냥 아이오 자 이거 스트레스만 걸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아 아 제발 스트레스만 아 이게 스트레스 제발 영웅 영웅 으아 좋았어 좋았어 어어 아 좋았다 얘 진짜 개무스모인데 얘 얘 먼저 죽여주고 아 이거 완전 걔 무슬모 잖아 아 이거 완전 걔 무슬모 잖아 어우 이거 좋네 자 이거 가져갈게요 자 물 먹을 거 최대로 먹어주고 와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냐 얘 스트레스 가 자 이걸 일단 뒤에 올려주고 두 개짜리 사이즈는 없었죠 근데 이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았어 아 필요할 것 같아 자 이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체력 한번 회복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스트레스 어우 저거 어떡하냐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지금 그거네 일단 스트레스 풀어주죠 너 스트레스 올라가는 게 없지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너도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좋았어 좋았어 근데 지금 맵을 결국엔 다 펴야되는 것 같죠 맵을 결국엔 다 펴야되네 하이씨 뭐야 이거 여기 가야겠네요 아 또 스트레스가 저거 중독 보정 중독 중독 보정 중독 중독이 40다네요 중독 아 뭐야 와 크리티컬 16 와 너무 아픈데 앞에 있는 애부터 하나씩 일단 자르자 강력한 정신력 뭔가를 해줄거야 아마 난 뭔가 해주리라 믿는다 자 실드 걸어주고 와 이거 힐 하나 더 가져올걸 그랬나보다 또 애매하게 피가 또 남았어 아이고 와 출혈 이거 너무 심한데 회복 아니 회피 자 좋아 오 이거 뭐야 무슨 버프죠 회피 20 회피 20에 공격 15 와 이거 괜찮은데 잠시만요 자 머리를 머리를 찍어 얘죠 자 다 피해라 다 피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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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냥 맞나봐 회피가 없나봐 다쳐맞네 그냥 그래도 계속 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냥 회피 지금 회피 65거든요 아 스트레스 제발 아 스트레스 제발 뭐야 이거 스트레스야? 어우 이제 이제 좀 피하기 시작하네 어우 좋아 광화 또 뭐야 자 어우 회피랑 피해 또 대박이죠? 회피 나쁘지 않네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처음 맞으니까 이거 그것만 제외하고는 좋아 스트레스 얘 좀 관리 좀 해야될 것 같은데 뭐야 아래.. 아래 또 있네 이거 맵 진심 다 돌아 대는 거 아니겠지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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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두 방이 안 주는 거야 꼭 세 방을 때리게 해야 되는 거야 와 데미지 너무 많이 되는데 치명타 좋고 치명타 좋죠 아 스트레스 설마? 아니죠?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여기 아이템 씨 다 좋은 건데 이거 죽으면 이거 어떻게 돼? 죽.. 불.. 불꽃에 묻어 다 없어지는 거 아니..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 자 이제 회피 거의 지금 55거든요 이건 맞으면 안 된다고 하.. 또 애매하게 하.. 또 4가 남네 아 왜 다 쳐 맞는 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을 못했네 아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하나 있다 이거겠죠 잠깐만 이거 방패 걸었어도 되는데 뒤에 있는 애부터 죽인다 스턴을 걸어준다 아 이거 이거 종말의 개시가 이거죠 얘가 쏘는거죠 얘가 앞에 있는 애가 쏘는거는 뒤에 있는 애가 어 뭐야 데미지 뭐죠 니가 맞아 니가 맞아줘 제발 아니 두번씩 공격하면 어떡해 얘네 공격을 거의 무제한하는데 아 제발 아우 그래 얘가 얘가 대신 맞죠 와 공격력이 자 일단 실드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자 한 번씩 피해주고 개갈빡을 그냥 좋아 피하면 안되는데 아니 스트레스 이거 100 마이너스 100 아닌가 근데 왜왜왜왜 마이너스 100%인데 쓰읍 왜 스트레스가 왜 쌓일까 우와 데미지 보소 회피가 안돼 회피가 안되지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어 아 잠깐만 회피가 안될 으아 아씨 또 이 맵은 아마 회피가 안되는거 같애 와 진심 아 절망 제발 아아 와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도망쳐야겠는데? 와 이거 하나하나 죽기 너무 어려운데? 일단 탱커로 바꿔야겠어요 탱커로 야 이거 도망가야겠는데? 아씨 무작위로 영웅 한명이 미끼가 된대 포기해야 될 수 밖에 없죠 누가 저거 아 가버렸어 다 스트레스 만당됐죠 그리고 와 이거 미쳤다 여기서 아이템 안 잃어버린게 다행이죠 아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나중에 멘탈이 좀 깨졌는데? 저거 어떡하지 이거? 뒷쪽으로 이빨 그리고 넘나 하고 그